오늘의 1위 후보 두 팀 바로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르세라피입니다 네 먼저 르세라핀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저희 음악을 많이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임영웅 선배님과 함께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트 3종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컴백하는 임영웅씨 팬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뮤직뱅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뮤직뱅크도 또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명웅씨도 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준비했었는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... 이렇게... 이렇게... 좋습니다 그렇다면 뒷팀의 1위 공약 들어볼까요? 저는 좀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희 스태프분들께 좀 종이에 써서 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원영씨가 하나만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과연...? 과연...? 과연? 영웅시대 사랑해요 외치고 양팔 크게 하트 양팔 크게 하트 다행이다 너무 잘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안 춰서 너무 좋아요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릇세라핀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릇세라핀이 만약 1위를 하게 된다면 귀여운 헤어수품들을 활용해서 귀여운 버전의 매력을 사용하 Mudk FEARLES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어느 팀의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정규 앨범으로 컴백한 저 임영웅의 무대와 단단한 회력 루스라빈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이별성으로 돌아온 분들 먼저 만나보실게요 TUMULO BY TOGETHER TUMULO BY TOGETHER